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자기학습이 한창입니다. 오전에 다녀온 인턴십 일지 작성에 열심인 지영구는 건축 시공사가 꿈입니다. 이를 위해 11학년 2학기부터 인턴십과 현장 매니저 체험, 사회적 기업 수업 등 건축 관련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영군처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은 이야기학교의 교육 철학인 샬롬의 삶을 누리고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양성의 핵심 교육 과정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미래적 역량을 기르기도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샬롬의 가치가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라고 하면 이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프로젝트 교육을 교과목을 다르게 가르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이야기학교는 커리큘럼 전체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과정에서 협력, 피드백과 개정 작업을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다 깨닫고 그걸 직접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그 수업에 몰입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편화된 일률적인 수업에서 벗어나서 좀 아이들이 더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크고요. 이러한 수업은 실제로 학생들이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12학년인 승우구는 학교에서 다양한 세상의 삶을 경험하면서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보단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느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셰프로서의 소명을 발견했고 인턴십 등 관련 역량을 충분히 쌓고 있습니다. 이학의 학교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 등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에 대한 도전과 모험이 담긴 교육과정을 하나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인재로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 그런데 기독교 가치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진행했을 때에도 정말 좋은 아이들이 이사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